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를 크게 웃도는 등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수는 최근 1년 수익률은 23.6%로 같은 기간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200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기존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시황지수로 개발돼 투자용으로 한계가 있었던 반면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수는 다른 지수와 연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